안녕하십니까? 후니테크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후니테크는 오랜 경력의 노하우와 감각적인 디자인 안목을 바탕으로 싱크대 맞춤 제작 시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항상 고객님의 생활공간을 더욱 아름답고 세련되게 만들어드리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하고 있으며 늘 기분 좋은 서비스와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님께 다가가고자 최선을 다하는 후니테크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언제든지 저희 후니테크를 찾아주시고 최고의 만족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